1.10 버전 무료 업데이트를 설치하면 골퍼스 일반 버전과 라이브, 그리고 마스터링 용으로 제작된 새로운 하얀색 마스터 버전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차이점은 5가지 파라미터가 소수점 단위로 표시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 리커버와 테임을 작은 값으로 설정하다 보면 1% 단위도 클 수 있는데요. 더 세밀하게 조절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골퍼스 일반 버전과 같습니다. 청각 인식 모델에서 주요하게 인식된 요소는 테임으로 줄이고 마스킹된 요소는 리커버로 강조하도록 실시간 프로세싱합니다. 아주 조금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세로축 데시벨 스케일을 확대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바이어스, 브라이튼, 부스트는 리커버와 테임으로 보내는 성향이나 주파수 밸런스 등을 조절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밸런스가 나오도록 설정해보겠습니다. 골퍼스 마스터는 최고의 품질로 작동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품질 설정을 할 수 없고 CPU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청각 인식 모델 등의 내부 프로세싱 차이가 있어서 일반 버전으로 작업했던 설정 값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되도록 골퍼스 마스터 버전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다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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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